봉역 세상 어디에든 마음 둘 곳은 집시대로 찾으리라 생활 무엇인가요 삶은 무엇인가요 영국뿐인 없는 욕복심으로 살아야 하라 감사합니다 박수 쳐주신 분들 잘 되십시오 서서 조 너머 해가 피고 서서 조 너머 해가 나에게는 내가 내가 숨쉬고 내가 있는 곳 내가 너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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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월이 꼭 어른 길목에 서서 천년방위 태그리나 천년방위 태그리나